뒷쪽에 이 아구가 막 줄어들는데 차 안에 다 불이 탔거든요? 치약계의 에르메스라고 아예 안 했거든요? 안 찌는 것 같은데? 셀룰라이트 감소해 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가방 털기 오늘은 제가 가방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좀 몰래 챙겨 먹고 있었던 보기 드문 저의 이너뷰티템까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가방부터 보여드릴까봐요 제가 원래도 좀 보부상이긴 한데 확실히 그 맥시 사이즈의 가방이 좀 트렌드가 되니까 더 큰 가방을 찾고 더 큰 가방을 막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추천을 할 가방은 뽀시래기 털애기 가방 얘는 오늘도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인데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겨울에 특히 눈 올 때 패딩이랑 코트에다가 이거 하나 들면 너무 귀여운 비주얼이겠더라고요 실물이 생각보다 좀 더 꼬질꼬질한 아이보리여서 아쉽긴 했는데 여러분 이 털애기, 이 촉감, 이 두께감 봐요 정말 베개 커버로 쓰고 싶은 그런 포근함이고요 이게 뚜껑 딱 열면은 5만가지 다 들어가는 정말 아득한 가방이에요 이렇게 내부에 포켓도 있고요 들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 쳐지는 것까지 너무 귀여운 가방이고요 확실히 이런 시즈널한 가방은 그 계절을 딱 맸을 때 풍기는 그 고유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요즘 이런 클래식한 쉐입의 가방도 좀 많이 보여요 기본 중에 기본인 블랙 컬러 스퀘어 가방도 예쁘겠지만 저는 뭔가 올해는 이런 카멜 컬러가 확실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제품도 보기와 다르게 펼쳤을 때 넣고 싶은 걸 진짜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포켓도 널찍하게 있어가지고 그 수납 활용류가 되게 좋거든요 코트나 무스탕 같은 그런 코디에다가 이거 딱 하나 들어주면은 정말 엣지 있는 그런 완성? 코디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요즘에는 좀 자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꼭 갖고 다니는 달고 다니는 제품은 이렇게입니다 먼저 지갑 좀 편하게 될 수 있으면서도 좀 세련된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팬디 지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후기도 많이 없어요 얘는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음광 로고가 있으면서 카드 슬롯 여기 안쪽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도 넣을 수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의 카드 공간이 있고 여기 열면은 지폐랑 고무술 같은 것도 넣어 다니고 동전 요즘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이거는 특히나 좋은 게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데 되게 슬림해요 그래서 미니백에다가 넣고 다니기도 좋아서 이거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우치가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꼭 먹고 꼭 갖고 다니는 이너뷰티 파우치인데 이건 제가 올해 초부터 먹고 있는 제품인데 아모레퍼시픽 제품이어가지고 좀 믿고 먹기도 하고요 국내 최초로 피부 기능성을 인정을 받은 찐 진짜 피부 콜라겐의 근본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엄마한테도 좀 계속 보내드리고 있던 제품인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엄마가 야 확실히 좀 계속 먹다 보니까 이 건조한 게 잡힌다 또 저희 엄마도 엄청 악성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먹으라고 해가지고 저도 좀 먹고 있는데 이거는 좀 꾸준히 먹다 보면은 확실히 먹고 안 먹고 할 차이가 좀 느껴져요 요즘에 피부 건조함이 좀 특히나 고민이신 분들은 진짜 콜라겐 꾸준하게 한 번 먹는 거 추천해요 스킨케어만 단독으로 할 때랑 이거 같이 먹었을 때랑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액상형 콜라겐이다 보니까 마시면은 피부 속부터 진짜 흡수가 되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관리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이거 그냥 하나 마시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확실히 스킨케어가 달라지는 게 좀 체감이 되거든요 화장도 좀 잘 먹는 거 같고 피부가 좀 탱탱해지는 거 같아 약간 이런 마음에 계속 먹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 맛없으면 또 손이 절대 안 가잖아요 얘 진짜 휴대성도 편한 정말 작은 사이즈인데 청포도 맛이 빌리지 않고 만나요 맛있어요 그리고 피부 탄력 무너지면은 피부가 더 안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피부 탄력, 윤기, 속건조 꾸준하게 일상에서 좀 케어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콜라겐 드시는 거 진짜 추천을 하고요 또 이거 선물로 주거나 받았을 때 만족감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거든요 마침 이번에 12월 11일부터 아모레 퍼시픽 세일페스타에서 이 슈퍼 콜라겐 프로모션도 진행이 된다고 해요 홀리데이 패키지로 슈퍼 콜라겐 28개입에다가 추가 증정품 제공이 되고 심지어 20% 할인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추가 증정 상품은 크리스마스 인테리어 템으로 따긴 이 스노우볼과 그리고 또 구매 금액대에 따른 이렇게 귀여운 러그까지 증정이 된다고 하는데 러그는 이 세 종 디자인 중에서 한 종 선택이 가능한데요 다 너무 귀여워서 연말 선물로도 진짜 딱이에요 딱 이번 아모레 퍼시픽 세일페스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침 이번에 데란템인 메타그린 또 신제품인 슈퍼 레티놀까지 함께 할인한다고 해서 저는 메타그린까지 한번 쟁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꾸준히 먹고 있는 저의 다이어트 템인데요 이거는 건기식 아니고 기타 가공품으로 빠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성 안 생기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 템 보면 탄수커팅 제품이 있고 지방커팅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지방커팅 제품이고요 얘는 알파 사이클로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메인인데 지방이 싹 흡수되지 않고 몸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원료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거를 체중 조절템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한 포를 먹으면 지방 18g이 아웃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무색, 무향, 무맛이어서 먹을 때 별 느낌이 안 드는데 또 하루에 정해진 섭취량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때 되게 부담이 없거든요 제가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포씩만 먹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애매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이제 먹을 때마다 그 음식 지방 같은 거 좀 최대한 계산을 해가지고 한 끼 먹을 때 이거 두 포 뿌려서 먹을 때가 있어요 엽떡 같은 거 먹을 때 저는 진짜 최근에 식단이랑 다이어트 아예 안 했거든요 살이 좀 진짜 안 찌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 영양제 이거는 그 혈당 관리템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제가 따로 혈당을 관리한다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다른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 맞으면 살이 더 찐다 또는 혈당 다이어트 이런 게 있을 만큼 혈당도 좀 관리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하루에 그냥 하나씩 먹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따로 휴역기가 안내된 건 아닌데 저는 보통 다이어트 보조제나 이런 건기식 먹을 때는 3개월 정도 꾸준히 먹으면 그냥 한 달은 쉬거든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푹 쉬다가 올 이번 달부터 그냥 좀 하나씩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검색해 봤을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봐서 민망한데 저는 음료 먹을 때 제로보다도 약간 이런 콤부차를 더 많이 마셔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또 푹 빠져 있는 게 치약이거든요 웬 치약?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치약계의 에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진짜 찐 리얼 좋은 치약이라고 하는데 비싸기도 어지간히 비싸서 할인할 때 그냥 저는 두, 세 개씩 좀 사놓고 쓰는 편이에요 얘는 선물템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 화이트닝 효과로 진짜 칭찬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직 치과에서 그 미베이 관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고 싶긴 한데 진짜 치과 가기가 싫더라고요 얘는 입소문도 나고 효과 후기도 정말 좋아가지고 뭐 쭉 쓰다보면 밝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매운맛의 그런 취향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전 제품이 다 너무 순해요 그나마 강하다는 민트를 써도 저한테는 진짜 별로 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약한데 그래도 저는 매운맛보다는 미백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수정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는 이거 설아수 쿠션 잘 쓰고 있고 핸디크림은 그냥 입는 거 쓰는 편인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디올 핸드크림 쓰고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시원한 향이 나는 게 매력이라고 하는데 거의 무향에 가깝게 되게 은음하게 향이 시원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저의 애착템인데 바로 텀블러예요 사실 저는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텀블러보다는 컵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또 괜히 텀블러 욕심 한 번 들이면 끝도 없어진다고 예쁜 나만의 텀블러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좀 없어가지고 계속 좀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완전 화제였던 바이럴 영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차 안에 다 불이 탔거든요 근데 텀블러 하나 멀뚱한 거예요 그게 또 스탠리 텀블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찾아보는데 예뻐! 손잡이 있는 것도 있고 엄청 용량 큰 것도 있어가지고 원래는 저도 용량 큰 거를 사려다가 이게 은근 들고 다니기도 무거울 것 같고 저는 텀블러에게는 적은 양 넣고 빨리 먹은 다음에 좀 비워서 갖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591로 골랐습니다 색상도 진짜 다양해서 좀 고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쁘기만 하고 세척 어려운 그런 제품 아니고 이렇게 빨대도 빨대 막 작진 않아요 그리고 녹이 이렇게 입구는 좀 돌리면서 빨대 꽂을 수도 있고 그냥 마실 수 있는 컵도 되고 아예 막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애착 1등 텀블러 당첨입니다 그리고 얘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 나서부터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쓸고 이거 쓰고 싶어서 빨리 씻고 싶어요 제가 바디로션은 일리윤이랑 레이비 제품만 쭉 썼었는데 이 제품이 셀룰라이트 감소에 좀 도움이 되는 로션이래요 여러분 셀룰라이트인 부자인 제가 이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제품을 써보면요 향이 좀 시원한 스파에서 만난 시원한 향이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재질이 아니라 되게 촉촉하게 보습감이 좀 오래 남아가지고 살짝 쫀쫀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셀룰라이트가 감소가 된다고 하고 바지 붓기에도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혈행 개선까지 도움이 된대요 이거 그냥 쭉 쓰면 그냥 계속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이제부터 저의 필수템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괄사랑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데 귀찮을 때는 이거라도 어떻게든 바르고 자요 그리고 혹시 이 피부 중에 결이 유난히 거친 부분 또는 이렇게 각질 코 옆에 각질이 진짜 스트레스 해가지고 하루만에 없애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 알로에 밤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김전문 알로에 진짜 찬양론자였거든요 제가 아토피도 되게 심하고 당시에 진짜 이마 전체가 아토피로 가득해서 피부가 되게 딱딱했어요 엄청 그때 제가 키워봄 발효 효과를 되게 잘 받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한테 진짜 막 꼭 사! 막 이러면서 잔소리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 쓰니까 그때 그거 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통은 저도 건조하긴 하지만 티존은 좀 피지가 많아가지고 이런 오일 밤을 얼굴에 바르는 게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이 제품은 발랐을 때 개기름? 겉도는 그런 느끼한 기름이 아니라 좀 가벼우면서도 약간 싹 흡수가 되면서 예쁜 윤광으로 남는 밤 제품이에요 저는 오전에는 절대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나이트 케어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입술 주변에 건조해서 트는 거 있잖아요 화상품으로도 안 잡힐 때가 있는데 그냥 이거 싹 하나 올려놓고 자니까 다음날 금방 매끈해져가지고 화장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꼭 갖고 다니는 진짜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저의 이 얼굴 라인 잡는 제품인데 이거 올령에서도 팔거든요 이 제품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 같아요 제가 쓰다 보니까 좀 팁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렇게 넣고 그냥 이렇게 올리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앞쪽으로 해가지고 뒤로 살짝 뒤로 당기듯이 하면은 이 정수리보다는 약간 뒤쪽에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그냥 밑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렇게 앞쪽으로 하면 이렇게 쫙 당겨지니까 이 라인이 훨씬 더 잘 잡히면서 이런 붓기까지 좀 케어가 되고 이 처짐까지 좀 같이 개선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다른 제품에 비해서 유난히 짱짱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쓰다 보면은 이 아구가 막 줄어드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짱짱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특히나 이 턱 밑살의 효과를 되게 많이 본 거 같고 여기도 쭉 쓰다 보면 좀 잡힐 거 같아가지고 요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거 하고 나왔는데 여기 턱선이 좀 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이거는 손톱 뿌리 세럼이고 이거 평소에 손톱 자주 괴롭히시는 분들 꼭 써보세요 제가 쓰기 전후의 차이를 정말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네일 같은 거 하면 금방 부러지고 찢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바르고서는 손톱이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네일 아트가 다 사라질 정도로 길러서 또 이제 샵에 갔는데 거기 손톱 펴주시는 분이 손톱이 너무 튼튼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신 뿌듯 이거 진짜 네일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합니다 쓰다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쭉 쓰잖아요? 그럼 진짜 손톱이 엄청 강력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가방도 같이 보여드리고 저의 찐템들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 정말 레알 찐찐찐템들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한 번씩 꼭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피 세일 펜스타도 한번 같이 꼭 구경해보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은 12월 다들 잘 보내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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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